안녕하세요 빙나무투비의 박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야외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또 제가 여러가지 글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또 의사한테 갈 일도 있고 또 여러가지 저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일을 보다 보니까 야외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또 행설수설 그러나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저의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즘 글쎄 마음적으로 요새는 조금 제가 조금 괴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이 세상에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또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또 말도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저 누가 특하면 성질나면 또 누구고 또 어떤 사람하고 화가 나면 하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쓴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리는 상대방이 하는 소리보다 내가 화가 나고 또 어침력임을 당하고 또 억울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무척 낮추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깔봤을 때 나오는 자신의 한탄 같은 소리일 줄 모릅니다. 바로 그 소리가 뭐냐면 잡초. 잡초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야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야. 너희들 내가 잡초 같다고 해서 함부로 깔보고 막 대하면 안 돼. 즉 한탄하면서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참 억화심정 또 기분 나쁜 그런 어떤 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내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어떨 때는 악의 다툼을 합니다. 잡초. 왜 잡초를 그런 데다 쓸까요?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서 잡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즉 잡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쌀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뭐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죠. 뭐 피를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쌀농사를 질 때 잡초는 그저 어떤 한정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피를 뽑는다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글쎄 우리가 쉬운 말로 저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제가 안다는 게 피를 뽑는다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농사 질 때 잡초는 우리가 예를 들어 밭농사라든가 어떤 산이나 들에서 난 잡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스럽게 내뱉는 말 잡초 같은 인생 그거는 즉 말하자면은 들에 난 또 어떤 야선의 핀 이런 어떤 풀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하죠. 잡초는 솔직한 얘기로 자생식물이에요. 누가 갖고 주고 누가 보살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누구 하나 보살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뜨거운 태양볕이 지나도 존재하고 있고 또 잠시 추운 겨울에 잠을 잤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활짝 더 힘찬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잡초예요. 잡초는 생명력이 길죠. 누가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내가 갖고 놓은 어떤 반농사 또 예를 들면 정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뭐 장미꽃도 심고 뭐 출입도 심고 뭐 채송화도 심고 많은 예쁜 꽃들 정원에다 심어 놓죠. 모란 꽃 뭐 하여튼 뭐 이름도 다 제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정원에 심어 놓고 그 아름다운 꽃을 더 풍성하게 피고 더 아주 남들이 보기에 정말 탐이 날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찬사가 나오도록 아름답게 꾸며 놀라고 곁에 피어난 어떤 잡초들을 뽑아버립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뽑아버리고 약투치고 아주 멸종을 시킵니다. 그것은 즉 인간의 이기심이죠. 아름다운 꽃을 보겠다고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집안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정원도 자랑하고 뭔가 나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런 글쎄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무슨 모든 것이 업 레벌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기분으로 남한테 쇼업하고 자랑하는 기분으로 아마 그렇게 가꿀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방송에 얼마 전에도 나왔죠. 요 근래 제가 제일 많은 아마 시청 기록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잊었나? 하문은 11호. 달도 참은 기운다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꽃 10일 못 갑니다. 달이요? 소생달에서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금흥달로 전환되는 거 롱타임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집니다. 그런데 잡초는 사시사철 잡초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잠시 움츠리지만 사라진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력으로.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누가 가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뭐 글쎄 무슨 단어를 갖다가 거기다 붙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반만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정치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바닥에 나와서 자칭 지도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다 가꾸어진 자들이에요. 정원에서 가꾸어진 자들하고 똑같아요. 잘난 부모 만나서 뭐 여유 있는 부모 만나서 또 잘 케어받고 모든 거 다 정말 도와주고 다 준비해 주고 모든 거 다 밀어주는데 이쁜 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쁜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새는 그 말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는 옛말들 많이 있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 세상은 지금과 같은 가꾸면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 버텨났듯이 옛날에는 가진 건 없어도 노력하고 또 꿈을 안고 그대로 끈기 있게 그냥 버텨온 사람들이 개천에서 가끔 용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아니에요. 21세기 세상은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요즘 21세기에는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에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는 시스템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항상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0%는 공산주의자들 한테밖에 통하지 않습니다. 100% 투표를 해도 100% 어떤 선택된 자들을 투표하는데도 100%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100% 그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저 북한 그 어린 똥돼지 같은 이런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다 미친 짓이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그나도 똑같이 매치되고 동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곳에서 100% 90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이고 말 같지도 않은 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생식물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저는 이 자생식물 즉 좋게 말하면 잡초가 아니라 인간에게 득을 갖다주는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맛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상에 세상에 모든 잡병들 고쳐주는 하나의 허비라고도 하는데 발음상으로는 허브라고도 하죠. 약초들이라고 하죠. 약초예요. 잡초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나와있는 모든 이 자생식물 이름도 얼마나 이쁩니까? 달래 냉이 쓴박이 쑥 엉겅취 또는 질경이 얼마나 이름도 이뻐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름 자체도 아주 순박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생식물들이 우리가 잘 씻고 다듬고 요리를 하다보면 너무나 정말 맛나는 맛깔나는 우리 반찬이 되잖아요. 저는 이 산나물 들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들에서 나는 나물들 야산에서 나오는 나물들 정말 좋아합니다. 글쎄 그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어른이 되다보니까 너무 좋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건 당연하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제대로 맛을 압니까? 세상에 갓 태어나서 이제 모든 걸 배우면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꼰대라고 하는 말로 비하하고 또는 기성세대라고 하는 말로 비하를 하는데 바로 꼰대와 기성세대가 없이 너희들이 나물맛을 모른다고 어린 아이들이 나물맛 없다고 하죠. 그 나물은 죽어도 2년 이상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 나물들만 찾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보약이라고 저는 가끔 외국인 친구들에게 저의 한국 음식을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할 때 무슨 식으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한국 음식은 다 너희들한테 보약이야 보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들 해요. 왜 원어민들 미국인들 유럽이나 모든 외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산나물이라든가 어떤 틀에서 나는 나물이라든가 모든 약초와 같은 지금 제가 말했던 탈레 냉이 민들레 쑥 값어치를 모릅니다. 맛을 몰라요. 먹어본 적도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옛날 손조부터 우리가 즐기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손조부터 내려왔는데 이거 갖고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 비려주고 누가 정말 막말로 솔직한 말로 정말 잡초 독이 잔뜩 들은 어떤 독을 제거해 준 적이 없어요. 잘생겼어요. 자기 본인들이 자생했는데 결국은 이 나물들의 가치를 알고 또 나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보물 같은 그 효능 인간들이 알면서 느끼면서 여지껏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장미꽃 우리 한번 꽃 중에 대표적인 아름다운 꽃 장미꽃 아니에요? 장미꽃 여러분들이 화병에 담아서 또는 모든 어떤 결혼식이든 모든 많이 장미꽃들을 이용하죠. 며칠이나 갈까요? 순간 볼 때는 와 이쁘다 하겠죠. 며칠이나 갑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모는 시비롱이라고 끝나요. 그러면 시들었다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갖다주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잠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시들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잠시 그것도 잠시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장미꽃 같은 예쁜 꽃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트레핀 이 자생 식물들이 며칠을 간다고요? 거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다 자생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인간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쾌가기도 하고 뽑아도 가고 그래서 그걸로 맛있게 묻혀서 먹고 건강도 찾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보셨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산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든 건강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이유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보여진 많은 증거 중에 건강을 찾았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사기였고 시안부 생명이었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산속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건강해졌네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자생식물 들의 야산에 있는 모든 나물들이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약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산속에 살다 보니까 거의 주식으로 아마 매일 먹었을 겁니다.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찬으로 또 또는 간식으로 어떤 뽑아서 채취해서 밥나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도 아무래도 깨끗하고 나무들이 뿜어대는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다 보니까 건강해지죠. 왜? 그 어떤 주위에 난 야생 자생 식물 우리가 산나물이라고 하죠. 그 나물들을 뽑아서 계속 식사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길거리에 피어나는 그런 어떤 야생 식물들을 보면 잡초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이 나라의 모든 안전 평화 행복을 위해서는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움만 뿜어대는 모든 꽃들 필요 없어요. 잠시뿐이에요. 그건 뭘 안주고 그저 한 열흘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잠시 잠시만 존재하는 세상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독자분들에게 지금껏 제가 설명해드린 우리 잡초 그러나 이 잡초 속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약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잡초라고 하는 것을 나쁜 곳에 사용하지 마세요. 약초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가꾸지 않고 누가 돌보지 않아도 우리들 우리들의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식물들입니다. 보약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장미꽃같이 화려하게 가꾸어지고 꾸며졌다가 이 세상 밖에 나와서 달콤한 말만 전하는 이런 겉보기에만 좋은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시고 잡초와 같이 또는 이 약초 우리 정말 민들레 냉이 질경이 같은 이런 이런 어려움을 꺾은 우리 옳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질경이 같은 달래와 같은 냉이와 같은 인생을 삽시다.